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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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상북도가 포항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포항 경주지역 거주자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독거노인 등이 우선 검진 대상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결핵 환자는 1,900여 명으로 2016년보다 10.6% 감소했지만 노인 환자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촌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귀여 가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영덕 등 동해안 4개 시군과 함께 경북 귀여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어촌에 정착한 선배와 귀여 희망인을 연결해주는 등 귀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귀여 가구는 906가구에 굳히는 등 아직까지 어촌의 새둥지를 트는 가구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멘